아휴 거즈같은 맵이네 아휴 거즈같은 맵이네 잘 보시면 이놈은 시간에 영향을 안받는 초록색 초록색놈들은 시간에 영향을 안받는거 아시죠? 아 열쇠 열쇠가 있기때문에 계속 쭉 가줘서 저놈이 열쇠를 먹게 해야된다 근데 죽으면 안되고 저놈을 살리면서 시간을 보내서 자 시간해서 열쇠를 먹게 만들고 띵 먹는 소리 났으니까 열쇠는 아마 초록색 열쇠겠지 그러니까 너가 열쇠를 먹게 해고 그 다음에 열쇠 열쇠 안 처먹었어? 아 처먹었군 꺼져 필요없어 넌 이제 너는 그냥 내가 이용했을 뿐이라고 꺼져 파만머리 아! 미안해 엉덩이로 아 오케이 오케이 먹고 열쇠 먹고 미안하다고 했지 아 잘가라잉 멈춰만 녀석 덜 떨어진 녀석 비켜 토끼 비켜라 먹었구여 뭔 소리야 자꾸 이상한 혀 깨무소리가 나 자 저쪽거는 어떻게 먹느냐 저쪽거는 여기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 위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못 가네? 알았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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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 녀석이 가서 저걸 퍼즐 대신 먹게 하는거지 아 뭐야 아 까시 못봤네 아 뭐야 아 저거 마지막거 어떻게 하지? 마지막게 오게 해야되는데 아 멍청해 이씨 개 멍청해 하이쿠 아 저 마지막꽃 저 마지막꽃을 어떻게 하지? 더 빨리 더 빨리 아 멍청이 아니야 그거 왜 죽어 빨리빨리 오라고 아하 이 멍청이 녀석 천천히 절 proved 엨 도대체 하아 파마머리 녀석 진짜 답답하네 아니 좀 기다렸다 가랬겠다 멍청한 녀석 빨리빨리 너뭄 빨라아 아아 시간 쓰라고? 지금 시간 쓰는 게 그게 그거야 아아아아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자 지금이야 저 녀석은 언제 언제 들어가지? 왜 안 들어가냐? 시간을 아무리 뒤로 돌려도 알았다 먼저 저기서 일단 오자 저기서 오고 여기야 여기까지 재빨리 돌리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갑니다 준비해라이 얘들아 준비해라이 자 가고 가고 됐다 다시 한다이 다시 한다 여기서 출발한다이 8배속은 좀 빠른디 여기서 한다이 여기서 출발한다이 아아 멍청이 녀석 자 간다이 자 간다이 흠 죄송합니다 아아 따뜻한 아아 아아 알았다 아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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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미안 아.. 내가 더 빨리했으면 돼 미안하다잉 파마머리 다시 한 번 잘해보자잉 아! 좀 밑에 보라고! 멍청아 밑에 보라고 밑에를 자 간다잉 하아 진짜 멍청하네 밑에 있자 밑에 좀 기다렸다 가든가 지금이다잉 아 미안해 다시 한 번 해보자 파마머리 조금 기다렸다 갈게 파마머리 조금 기다렸다 갈게 아 미안해 점프로기 약하네 아니 씨 저 위 밑에는 안되나보다 저 위 밑에는 안되나보다 좀 기다려줄게 더 빨리 하아.. 아닌데 저기선 빨리 감기 해야될 것 같애 아 벡 엌 아 으흐앍 으edd discovery 후후 으으 으으 하지말라는 이유가 있구나 시청자들이 이 게임을 하지말라고 했거늘 najwię nomination 나도 힘들다 어 으으아우 으으 Chrome 하하하 empresas 맞닿 하아 오케 여기서 오래있어 여기서 오래있다가 가야 돌렸을 때 급하게 멈추지 않아도 어느정도 되는거지 이정도 기다려주시고 너를 보낸다 파마머리 좋구요 다시 좀 기다렸다가 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내는 아, 여러분 이쪽에 안보이겠군요 아 야! 훈수 드지 말라고! 왜 훈수 거의 다 풀었는데 하아이 힘 빠지게 그래 세 번째도 오래 기다리고 두 번째도 오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열쇠가 있어요 저놈을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안전하게 눈망울봐 불쌍하긴 하다 널 죽이면 안 되는디 내가? 좀 잠깐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가자 아! 지금이야! 잠깐만 괜찮아 이겨내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 잠깐 거기서 널 내가 밟으면 안 되는데? 하하하하 내가 널 밟으면 안 되는데? 하하하하 아! 식물 진짜 어디갔어? 죽었어? 다시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직선으로 걸어 나도 같이 걸어 우리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?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야 난 안 되겠다 난 위로 가야겠다 난 위로 가야겠다 오케이 앞으로 가면 너도 앞으로 가고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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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가긴다잉 아하 아 진짜 쓰레기 같은 녀석이 진짜 아니 눈이 없니? 눈이 없냐고 자 지금이야 아하 내가 널 밟으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아 돌아버리겠네 너를 안 밟고 어떻게 가지? 아 엉청이 자 지금이야 좀만 더 아 너도 안 맞고 나도 안 맞는 좋은 자리 그게 좋은 자리를 찾아야 돼 아니야 아 점프 지금이다 가자 가버려 가는 척 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너는 그쪽으로 가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너는 이쪽으로 가니까 자 그만 좀 천천히 가 나 엉덩이 엉덩이 내 엉덩이 괜찮아 지금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괜찮아? 지금이야? 아 무슨일이야 바로 아 멍청이 바로 갈게잉 달려 아 좀만 늦게 갈게잉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긴가? 아니 어떻게 하라고 좀만 앞으로 붙어 바로 출발해 스타트 스타트 할 준비해 스타트 아니 이 녀석이 자꾸 죽으면 어떡하지? 이 녀석 올라가야 되는데 너 올라갈 수 없냐? 너 올라가는 건 안 되는 거야? 아 알았다 알았어 중간에 한번 쉴 타임이 있어 중간에 교묘한 자리 한 요정도? 괜찮지 너 안 죽었지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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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점프해서 가야 돼 안 보여 살짝 보인다 먹었어? 먹었냐? 먹은 거야 너 먹었지? 너 먹었다고 생각할게 너 먹었을 거야 너 먹었어 다시 가져가 뱉어 뱉어 에이씨 필요없어 내놔 어? 못 먹었냐? 열쇠 열쇠 먹었냐고 열쇠 너 죽었어? 아 죽었나봐 이놈 교감 실패했어 아따 진상한 것 같은데 자 바로 붙어주면 요정도 졸이라 직종 소리났어 시피내 소리 났어 레시피 으아 싹 constitution 이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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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하라고!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지? 여기까진 좋아 됐다! 너 살았냐? 살아있지 죽은거야? 아 된거 같은데? 대게 피곤해 보인다 저 녀석 코가 부었어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 셀프 아니고 됐어 하나 둘 셋 빠르게! 됐어! 너 통과했어! 너 그 느낌 그대로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? 통과한거 아니에요? 통과했어요! 너 통과했다니까? 아니야! 됐다 띵 열쇠 먹는 소리 좋구요 비켜 열쇠 있지 열쇠 가져왔네 오케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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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미안 아 꺼지라고 안 꺼져 오우 금방 식언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죽어 뒤져버리라고 흐헤헤 이건 또 뭐야 거기서 천천히 천천히 내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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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고기가 먹어버린거 아냐 제가 식물이 아秧 내꺼요 내꺼 아 잠깐만 의 어떻게 먹지 저거 내꺼 레 세 왜 그러세요 형님 okrat 잠깐만 오고갈게 잠깐만 하나 둘 수 발사 악 되게 빠르네 하하하 흫쒸 안되겠다 한번 내려갔다와야겠어 그렇지 떨어뜨려 떨어뜨리면셔 다시 집구여 조심 분명히 저 오른쪽 문은 안돼 왼쪽 문으로 가야돼 절대 식물을 받지마라 자 아주 살짝 지금 이미 아 더러운 게임 진짜 됐어 하나 먹어 다음 저기 위에 이거는 보라마나 퍼즈를 이용한 이 퍼즐을 이용한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이 퍼즐에 해답이 있을것이야 아까도 그랬으니까 이건 여긴가 그면 으음 이거랑 무슨 상황인지 근데 난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아 구름이 큰거 하나 지나가는구나 저걸 타야되는구만 저걸 어떻게 타지근데 저걸 위에서 탔어야 됐네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아 아 아 아무것도 없는줄 알았네 근데 왜 하나가 모자라지 이거는 어디고 두개 다음 다음냅인가 감사합니다.